지금이 사람 모을 때가 제일 힘들 때입니다. 오늘의 여행을 받는 의자 묶여있어요. 의자가 묶여있다고 조심하라고. 잊지 못해 미라세 심리카스 이방도 오늘의 여행을 받는 의자 묶여사람이 달린 내 사랑을 너의 맺힌 날이 밤의 꿈 다시 모을 꿈이라면 차라리 두질을 통해 미리만의 성에 사라지지 않으리네 사라지지 않으리네 사라지지 사라지지 않으리네 사라지지 않으리네 뭐예요? 하라 생각 올려놓습니까? 이거 돌렷노봐 감옷 이 봐 하나 둘 셋 난 내 사랑아 또 있는 진한 이 밤이 또 다시 못 볼 뿐이다 차라리 눈을 보고 띄지 말 거지 사랑해 난 그 사람을 사랑해 이 자세히 맑은 더 이 자세히 이 밤이 또 우러리게 아 예 차라리 닫히고 격리